아, 평화로운데? 맵 닭? 매운맛 치킨? 어머니, 오늘따라 화끈했던 어머니가 더욱더 그립습니다. 예라, 이 썩은 놈 새끼야! 아니, 이건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, 캐롤라이나 리포! 아니, 이 맛은? 환하게 맵지만 미치도록 맛있어. 자꾸 생각나는 이 맛. 마치 마성의 닭에게 뺨을 잘 싹 얻어맞은 듯한 기분. 어머, 날 때린 닭은 네가 처음이야. 불나게 맵지만 미치도록 맛있다. 화리케인 치킨 봉, 먹어보세요. 사세요.